5인치 5인치 어떤 부분이 불편하세요? 머리가 너무 곱슬이고 제가 드라이를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혹시 마지막 실수는 먼저 하셨어요? 제가 머리에 관실이 없어서 산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아 기억도 안난다 알겠습니다 콥스키가 굉장히 많네 이거 파맛머리 아니죠? 오바는 아주 건조한 상태입니다 혹시 검은색도 하셨어요? 어두운 갈색 언제 하셨어요? 2개월 전 알겠습니다 안에 갔던 왔습니다 너무 도착합니다 배고픈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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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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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